저 죄송한데요. 저 바지를 안 입어서. 그게 뭐가 중요하죠? 바지를 안 입었다고요. 그게 뭐가 중요하죠? 와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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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내야 주세요. 작가님 저 방송 중인데요. 아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너네는. 그만해. 아 네 여보세요? 응. 잘못 걸었어요. 여보세요? 그러니까. 내 눈물이 완전. 몸 부기가 너무 나왔던 거. 막 고려대 할 때. 그냥 다행이 부어져고 그랬었어. 아니 나 이거 느꼈어. 택배 게임 하면서 막 방울 뛰는데. 막 방울 존다 크니까. 근데 그거 우리 집. 두 표기로 로그인으로 둘러가지고. 한 번만 안 됐으면 안 됐고. 어 뭐야 시원하세요? 왜? 어 뭐야. 아 이거 생각보다 미안해. 작가님. 어? 옆에 사람은 누구길래. 아니 옆에 사람 누군데. 내 이거 같아. 앞머리 자른다. 자 1번은. 앞머리. 여보세요? 네. 앞머리가. 앞머리가 깐다 안깐다. 막 고려대. 이렇게. 내 머리가 나. 애초에 머리가 없는데. 그게 있는 적 아니야. 애초에 가발이야. 방송 중이라서. 이제 좀. 여자처럼 보이고 싶다고. 그냥 가발 수도 보여. 이렇게. 미안하다 미안하다. 아 나 진짜. 야 나 만원 한 번 받고. 이거 가문에 딱 얼마나 고통받아야 되는 거야. 에이. 뭐야. 여보세요? 왜요? 우리 그래도 가면 여는 있어. 여는 얼마지 뭐 얼마야? 언제인데? 뭐 한 걸? 네가 지금 너무 여는 안 해서 그런 거야. 아니 그래도 너를 어떻게 좋아해?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. 사람은 인종 이런 것도 안 따지고 한다면 나는 경족도 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. 아니 근데 진짜 은별이가 좋아.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좋아. 야생미, 와일드함, 고릴라 같은 그 덧니. 저기요. 혜영 씨 저 아세요? 저랑 얘기 나눠봤냐고요. 은별꽁주님 못된 걸 내주세요. 미안해요. 공주라는 말. 태연아도 핫버스 들어본 적 없어. 잘못 들었나? 뭐지? 아 귀가. 아 태연아 안 된다니까. 아 태연아 좋아. 아 태연아. 아 태연아. 아 태연아. 아 태연아. 아 태연아. 네가 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. 사람이 아닌 거 알아. 저 좀 봐주시겠어요? 형아 태연아. 형아 저 사람 고릴라야. 난 시저가 좋았어. 태연아. 아니 태연아. 너 지금 왜 이러면서 미쳐버린 거라니까. 난 이 혹성에서 탈출할 거야. 시코스타 프렌스였어. 대박이야. 아 대박이야. 실제로 보니까 조금 더 영비도 닮을 것 같고. 저 굉장히 죄송한데요. 저 바지를 안 입어서. 그게 뭐가 중요하죠? 바지를 안 입었다고요. 그게 뭐가 중요하죠? 그게 뭐가 중요하죠? 내가 어쩔. 네가 아무리 바지를 하이실적 한 사람 좋아한다는 것들은 이거 나은 것 같아요. 아니. 난 어떤 모습도 사랑할 수 있어. 그렇다면. 너희들의 사랑 응원해. 응원하지마. 내 동생 어떠니? 왜 온 거야? 왜 온 거야? 죄송해요. 부담스러워. 그냥 부담스러워하지 마요. 변별이는 자신을 공주님과 아기 취급해줄 수 있는 아무 데도 찾고 있었어. 어울리네. 메이비같이 생겼고. 공주처럼 우아하게. 왜 온 거야? 실버스타 프린세스. Look at me. 왜 이래? 알아요. 저희 제대로 된 대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나눠서 본 거 알아요? 아니. 혜영님 주머니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. 말해봐. 얼마 받은 거예요? 돈? 너희들 돈 따윈 필요 없어. 난 이 사람이 살 돈만 필요해. 왜 그러냐고요 진짜.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. 부끄러워하지 마요.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. 짜증나는 거. 5분만 더 해야지. 8분 안 나올 것 같아. 대화에 없던 건데. 왜 8분이 돼야 되죠? 왜 너무 짧아요?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. 3분이 부족하다. 또 3분 카레. 3분 하면 뭐가 있죠? 오뚜기잖아요. 전 넘어지지 않아요. 어쩌라고요. 당신도 넘어지면 안 일어나도 돼요. 내 손을 잡아요. 좋아. 오뚜기 같은 사랑 마음에 들어. 만 원 밖에 제 매력 포인트 5개만 얘기해 주죠. 예쁘다. 갑자기 오셔서 얘기해 줘야 돼요. 자꾸 그렇게. 사랑스럽다. 뭐라는지 하나도 안 늘려서 말을 못하겠지만. 잠깐만. 몇 개 얘기했어? 두 개 얘기한 것 같은데. 아니 시X 뉴트로 갖고 오려고 진짜. 아니 또라이인가 봐. 진짜. 왜 저거. 눈을 감은 모습도 이쁘고. 가린 모습도 이쁜데. 모래도 이쁘다. 부끄러워하지 마요. 에팬 지금. 당신이 앞이 안 보이면. 내가 눈이 되어줄게. 당신이 목걸으면. 내 다리가 되어줄게. 당신이 토하면. 받아 줄게. 왜 받아요 그건. 이제 그만 너도 정착 해라. 은별아. 무슨 정착이에요? 사랑해 볼 수 있지. 사장님아 미션 확인 좀요. 확인했어요 죄송한데. 안할 거예요. 미션이 문제 한번 보니까. 아니 보지 마세요. ätze 여러분 제발요. 30초간 동생분과 마주보고 아이템해. 5천원! 5천원이에요! 만원도 아니라고요 저거! 30초인가? 너무 짧은걸? 아 왜 쓰고 하지마! Look at me, 실버스타 프린세스. 그래요! 내가 맞출게요! 전 준비됐어요. 항상! Always! 고개만 돌려요. 같이 안 입었다며. 고개만 돌려요. 30초간 내가 새겼어. 난 너희들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입니다. 자 그럼. 아 진짜 못 돌려요. 아 지금 이 가리고 있는 시간도 아깝다고. 시. 작. 아악! 사랑인걸. 사랑인걸. 귀여워. 마주친 사랑인걸. 에잉! 시. 작. 30. 29. 28. 27. 눈딱. 26. 25. 어머. 24. 어머. 24. 어머. 진짜. 20. 왜 이렇게 초록초록 하세요? 19. 18. 17. 16. 15. 아니 아니야. 그러지마세요. 죄송해요. 그러지마세요. 15. 그러지마세요. 10. 아악! 그러지마세요. 4. 7. 1. 죄송한데요. 4. 3. 2. 1. 3. 3. 2. 나 눈 단 한 번도 안 가봤어. 아까워서. 아니 왜 갑자기 이런, 이런 각을 왜 잡는 거예요, 작가님? 이별아, 스티커 업타임 좀 쳐줄래? 그럼, 노래의 사랑. 투비컨티뉴. 가자.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, 죄송한데? 더 많이도 이러고 가시지 않으셨어요? 뒷머리에 여캠 댄스 멍청소통. 아! 갑자기! 하... 네, 까먹은 게 하나 있어요. 까먹으세요, 제발 그냥. 잘 있어요, 공주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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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아츠다. 아! 한글자막 by 한효정